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타라 입니다. 이번에 강습영상으로 준비한 곡은 지영훈의 Englishman in New York 이라는 곡인데요. 짧은 스트로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코드는 3개가 반복되어 오니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스트로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니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스트로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니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스트로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니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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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